인천이 기대하는 도아의 마지막 기회 안녕하세요 힐스테이트 도아 더 테라스에서 인사드리는 아나운서 황봄입니다 오늘의 사업지가 위치한 인천은 송도와 청라를 중심으로 부동산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청약 경쟁률이 가파르게 상승한 지역이죠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전국 거래량 5만 5천여 건 중 약 6천여 건이 인천 내에서 거래되는 등 청약 광풍이 몰아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부터 보내주고 계시는 힐스테이트 도아 더 테라스에 대한 뜨거운 열기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아 지구의 빛나는 라이프를 선사할 힐스테이트 도아 더 테라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살기 좋은 집을 완성하는 첫 번째 요소 바로 입지입니다 집 주변 환경에 따라 삶의 질 또한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브랜드 파워 1위 명품 주거브랜드 힐스테이트가 선택한 입지는 과연 어떨까요? 먼저 단지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펜스테이트 도아 더 테라스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아동 985-23번지 1원에 지하 3층부터 지상 최고 20층 규모의 오피스텔 7개 동으로 완성됩니다 단지는 모두 84제곱미터 단일 타입으로 구성되며 총 600실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지가 위치한 도아 지구는 어떤 곳일까요? 도아 지구는 쾌적하게 정비된 인천의 원도심으로써 교육과 행정, 병원 등 완성된 생활 편의시설로 주거 편의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더불어 교통환경도 훌륭합니다 제1제2경인고속도로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가깝게 있어 광역교통을 손쉽게 누릴 수 있으며 인천전역을 잇는 주변의 다양한 도로망으로 편리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신월IC와 여의대로를 잇는 지하차도 개통에 따른 호재도 있는데요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의 소요시간이 기존 30분대에서 약 8분으로 대폭 감소함에 따라 도아IC에서 서울까지는 약 40분대면 접근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대중교통 역시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는 1호선 재물포역과 도아역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부평연안 부두선의 트램 계획과 함께 GTX 빈호선도 예정되어 있어 더욱 빠르고 편리한 교통을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눈여겨보실 부분은 바로 생활환경입니다 단지가 위치한 도아지구에는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홈플러스, 엘리웨이 등 쇼핑시설도 풍부하며 우수한 의료시설을 자랑하는 인천광역시 의료원과 인천 백병원 등 의료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등 각종 행정기관도 자리하고 있으며 가까운 곳에는 염전공원과 숙골어린이공원, 어린이교통공원 등 다양한 자연환경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편리한 생활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춘 곳이라면 아이 키우시기에도 참 좋겠죠? 펜스테이트 도하더테라스에서는 우수한 교육환경도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도보통학권 내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진학 걱정 없는 다양한 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인천대와 청운대, 인천재능대 등 대학교도 가깝게 있습니다 특히 단지의 반경 300m 이내에는 서화초등학교가 있어 부모님과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생활프리미엄은 집에 같이 와도 직결되는데요 도화지구에는 이러한 프리미엄과 더불어 집의 가치를 더욱 높일 개발 호재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천대 재물포 캠퍼스를 대상으로 한 혁신밸리 조성사업과 도화 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재물포 역세권 주거단지 형성 등 도화지구를 더욱 빛나게 할 다양한 개발사업으로 펜스테이트 도하더테라스는 미래 비전까지 갖춘 단지로 완성될 예정입니다 생활환경부터 미래 가치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펜스테이트 도하더테라스 그렇다면 단지 내부는 또 어떨까요? 펜스테이트 도하더테라스의 단지 내 조경은 오감으로 체험하는 자연정원으로 꾸며지는데요 먼저 리조트형 휴식공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물놀이 정원이 있습니다 소나무숲으로 둘러싸인 정원에는 시원한 벽천과 유수풀이 있어 아늑한 수변의 휴식을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단지 중앙에는 바람의 숲 놀이터가 있는데요 숲속 시원한 바람이 머무는 놀이공간으로 꾸며지는 이곳은 마운딩 지형을 이용하여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워주는 자연형 모험 놀이터로 조성됩니다 아름다운 조형물을 감상할 수 있는 예술의 언덕은 102동과 103동 사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술의 언덕은 매화나무와 번나무 등의 꽃향기와 함께 예술적인 조각을 감상할 수 있는 야외 갤러리로 꾸며져 입주민 여러분의 힐링을 책임지는 공간이 되겠네요 입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자연 산책로도 계획됩니다 피톤치드가 풍부한 참나무로 조성되는 숲길 산책로에는 황토길과 지압길 그리고 운동정원 등으로 꾸며져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일상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101동 주출입구와 가까운 곳에는 미술 장식품과 아름두리 나무숲, 경관 조명 등으로 아름답게 꾸며지는데요 이곳은 어린이 버스정거장과도 가까워서 안전하고 쾌적한 대기공간과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드립니다 힐스테이트 도와더 테라스는 아름다운 정원뿐만 아니라 풍부한 주민 공동시설로도 채워지는데요 단지 어느 곳에서도 접근이 쉬운 중앙부에 지하형 커뮤니티 센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피트니스 클럽과 골프 연습장이 있어 입주민의 건강한 일상을 도와드립니다 또 GX룸과 문화센터에서는 컨시어지 운영업층을 통한 벨리댄스와 요가, 꽃꽂이 등 다양한 문화광자를 제공할 예정이며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개인 혹은 다인 워크스테이션 공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남녀구분 독서실과 라운지에 마련되는 휴식공간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계획하여 입주민 여러분은 부족함 없는 단지 내 생활을 누려보실 수 있겠네요 자, 이처럼 특별하게 꾸며지는 단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헬스테이트 도하더테라스의 커뮤니티 시설이 주거 컨시어지 전문 운용사, SL 플랫폼을 통해 운영될 예정이라는 것인데요 커뮤니티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헬스테이트 도하더테라스에서는 호텔과 같은 다양한 컨시어지 서비스가 유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도우미 서비스, 핵케어, 방문세차, 라이프케어, 공동구매, 조식 딜리버리, 세탁, 렌탈, 물품 보관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전문 운용사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며 어플을 통해 원스톱으로 신청 및 결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 집에서도 호텔처럼 편리하고 럭셔리한 라이프를 누려보실 수 있겠네요 완벽한 입지와 미래가치 그리고 누구나 꿈꾸는 단지 내 라이프까지 헬스테이트 도하더테라스의 입지와 단지 어떠셨나요? 헬스테이트 도하더테라스가 선사해드리는 인천 도화지구의 마지막 프리미엄 다시 없을 이 기회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헬스테이트 도하더테라스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